호월입니다 오늘 보스 짐으로 아온이를 할텐데요 아... 그럼 바로 시작을 할거야 이거 아니고 지금 안걸로 지금 정말로 불편하네 네 탁탁탁탁탁 탁탁탁탁 탁탁탁탁 With it 결정아도 네 음 injustice 나쁜 비바*** 자 된장 웃기다고.. 나 깨끗하네 아이 진짜 추워 오..이제 돌아가자 뭐야 다획씨.. 거먹은거야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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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숖어어어 봐봐 꿋 예물달이가 있을리가 없잖아 과자구성각에서 오..오...어..이걸...... 조심해 이제 시작인가? 이제 움직일 수 있군 오오 잠으로 자 접시 파변 이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얘들아? 뭐야 자 어 뭐지 아오니가 아오니 아니고 여기 탁캐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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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얘들은 쫌쫌쫌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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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겨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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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지 이게 도둑 2개는 이렇게 도저씨 shop 뭐야 소리가 나는데 머리가 반 톡으로 억 아이고 nin 아이고 저거란 말이야 저거 살았다 유스 살았다 살았다 이들 아 잠깐만 이쪽으로 가겠어 이쪽으로 가면 손수건이 역시 손수건 얻었다 어 아 아 됐다 뭐 배터리 일단 저기로 가자 어 안 오네 원래 여기 다크로가 와야되는데 이거 어 제 계단 내려가고 여기 가면은 공무색이 파고 아 이따 되세요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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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벙 뭐야 뭐야 이게 안돼 어 세이브도 하지도 않았네 어 뭐 이거 어 웃어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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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연습했던 게 나왔잖아 좋아 가자 예 예 어 연습 그게 나와서 연습했던 게 나왔네 아주 그냥 어 어 이제 개인 접수 요거 오냐 안하네 그만 가져왔네 드라이버랑 그거 가져와 실장 가져왔는데 예 손수건이 안 들고 왔어 손수건이 안 들고 왔어 손수건이 안 왔다 세이브 손쪽구 음 아 아 아 이제 그게 나올거야 스토리 아니 아니 아우니 아니 오오 다클로 구워 뭐 사일던데 어 어떻게 돼 구워 여보 아 아 어 가짜 쓰레기 이게 어려운 일이야 내 생일 주이야 이렇게 제가 땡기 전방 막사하셔야 비켜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를 다 다 다 가네 문담에서 우측을 가자 나는 우측을 먹여 이런부분 아 이런 상황에 부탁하다란 뭔데 일단 세베지고 아이템 드라이버 하이 손잡이了 하나가자 티킹을 세상에다 따사아 가자 일단 여기 금고가 있고 세이브를 너무 많이 하는거같아 여기다 아이템에서 941 문을 닫다 다운앤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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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운이 만나자 운이 안녕 운이 또 만날까 운이 안녕 또 만나네 오랜만에 보지가않아 절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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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워 어 안돼 오이를 지금 올려야되겠어 오니 오니야? 오이 오이야 이리오래 앗 뜨거지 앗 뜨거지 계단형식 파워지 이겨바러 백 백 백 백 어? 자 어딜 우리 갔고 이제 거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 문 땄으니까 아 어 장미나가 그랬을걸 근데 나 빨리 가라고 어 맞아 어 요쪽인가 무사히 거기 다 다른데 만인천원짜리도 있고 만인천원짜리도 있고 만인천원짜리도 있고 만인천원짜리도 있고 만인천원짜리도 있고 근데 그거는 세트야 그리고 막 산전생이 이리 가려서 바로 이면 살 수도 있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아니 그냥 그냥 그 시키임 아 나 아 아 앗 으어우 이거 한 욕인거 같은데 이거 자 1 1 4 1 이거 맞았어 아이방이었어요 맞았고 떼고 해주시고 아이방은 어딜까요 안녕 저런 저런 몽지 안되는 저런 몽지가 된다 저런 몽지가 된다 저런 몽지 이래 스토리가 되죠 잘 꺼내도 아닌데 글쎄 그렇구나 나와 함께 가자 여기에 곰짝 말고 있어 여기에 있으면 오우니한테 잡힐 것 같아 여기도 여기에 곰짝 말고 있어 여기 있어서 넌 곧 죽을거야 여기 있어서 넌 곧 죽을거야 나와 함께 가자 아 해보고싶다 잠깐만 석수로 석수로 석수로만 죽어야지 내가 이제 뭐해야되나 세븐구 아이템을 산 거기까지 라이터를 얻고 라이터를 얻고 거기 오니가 있었던 곳 이쪽 본연을 이렇게 하는 곳에 다 걸리고 여기 본연을 라이터로 넣고 이제 여기 벽지 위화감이 느껴지는 뜨고 아이템에서 접시 파면 해주고 여기서 손잡이 넣어주고 여기서 세이브 해주고 들어가주면 깜깜하고 라이터볼 넣어주고 여기서 라이터 키면 끝 여기서 뭐한지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 원래 여기 집에 살던 이 사람이 일자에 걸려줄 수 있는 그림이 있는거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이 오니가 된거 아닐까 일꾸린다 나야 돼 코 코 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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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여자가 감히 나를 나를 부르고 있는 느낌이야 내가 좋은가? 아니? 죽어! 아, 나 좀 말해 죽었어 죽었어 너 죽었다 미카, 야 너 미카 죽였지 이건 내가 너 죽였잖아 뭐야 웃었다 미카를, 미카의 상태를 아니 죽어 있어 죽어 있다니 나 왔다니 ㅋㅋㅋ 인심이 감사합니다.